이분이 성대모사를 하면 어떤 분인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돼지! 아직 안 나왔어요. 아직 안 했어요. 돼지소요. 자, 성대모사를 듣고 누군지 알아맞히시면 되겠습니다. 성대모사를... 집중이야, 집중! 집중! 뭐라고? 집중! 그게 뭐예요? 또또또또 못하는데 또! 집중! 성대모사를 시작해 주세요. 제가 노래 한 번 할게요. 코드름, 코드름. 자, 정답은죠? 코드름. 아, 아닙니다! 야, 이 자식아. 뭐, 이 자식아. 아, 아닙니다. 전화 찬스 수고하셨습니다. 자, 한 번밖에 없는 전화 찬스를 우리 꿩 씨가. 어, 아빠 나요.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요. 네. 그거 블루투스 어디 투수요? 삼성 투수 맞지? 삼성 투수라잖아! 그게 뭔 소리예요, 그 도대체? 또또또또 못하는데 또! 아닙니다. 아, 정답은 주현이었습니다. 주현! 주현! 아, 늦었어요. 자, 오늘 수고해 주신 문세윤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손은 느는 되지!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족발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, 주먹 고기. 어, 두루치기. 아이, 그만하세요. 자, 예. 사라진 너. 뭐 하시는 거예요? 사라진 너가 뭔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사라진 너는 뭐예요? 자, 집중이야! 또또또또 집중한다, 또! 어!